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돼지수육에 넘어가버린 그러나 정신승리 오지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돼지수육이 먹고싶어서 종처럼 예비시댁에 끌려가 김장체험을 하겠다는 여인 아이고 그래 알았으니까 꼭 결혼해라 원지 예비시댁에서 갑자기 김장을 하고 가라는데 이게 맞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가을 결혼 예정인 30대 초반 예비신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본문에는 쓴이가 나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건데 이게 보고 나니까 실제 나이는 이거보다 좀 더 어린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연애 4년 동거한지 이미 2년 조금 넘었고 최근에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까지 다 했어요 주말에 일을 하느라 바쁜 예비시댁을 생각해서 모처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에 어머님이 아이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지 말고 오늘 자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계획이 없던 이야기거든요 당에 치기로 온 건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어머님 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그게 내일 우리가 김장을 할 건데 꽁꽁이 너도 왔으니까 같이 하자 너희들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미리 미리 배추도 한 40kg 주문해 나왔으니까 그리 알고 자고 가거라 딱 이러시더라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이죠 통보요 통보 솔직히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티나 안 냈고 자고 가라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갔었는데요 같이 데리고 간 그 강아지 핑계를 댔죠 어머님 저 있게 사료도 없고 여기 배변패드도 없어요 등등등 그 대신 제가 내일 다시 방문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요 차만 안 막히면 편도 1시간 반 거리라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뭐 생각해보니까 못 올 것 같진 않았거든요 또 김장이라는 걸 살면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라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와가지고 김장 해볼게요 아니 솔직히 다른 거 다 떠나서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 좋게 잘 보이려고 했단 말이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나쁘게 보진 않겠지 이쁨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비록 자면 안 자지만 내일 다시 와가지고 긴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좋게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랬는데 어머님이 되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도 따뜻한 물 잘 나오고 너희들 온다고 이부자리도 다 봐 놨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살짝 역정을 내더라고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뭔 상황이야 어머니 왜 화를 내는 걸까 이러고 있는데 이런 혼란한 와중에 눈치 하나 없는 남친이 자기 엄마를 거들어요 그래 야 이왕 우리 여기 왔는데 그냥 자고 가자 강아지 패드랑 사료는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사오면 되는 거니까 내일 우리 다 같이 김장하고 수육도 먹으면 좋잖아 이러는 거야 순간 확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싫으니까 오빠 혼자 가라 오빠 혼자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 이렇게 대꾸를 했더니 그제야 제 눈치를 살피면서 에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널 혼자 어떻게 보내 등등등 뭐 지 나름 수습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랬었고 지금은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인데요 물론 어머님이 이런 저희에게 엄청 서운해 했지만 이런 거 다 쓰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대충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친은 운전 중이고 저는 옆에서 폰으로 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물론 저희 집은 김장을 아예 안 해서 김장 당연히 한 번도 안 해봤고 솔직히 그런 만큼 궁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힘들다는 것은 익히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예비 부부고 동거도 하는 중이라지만 이걸 이렇게 갑자기 참여시켜도 되는 건가요? 뭐 남친은 우리가 평소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또 저녁도 얻어먹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자고 가자고 한 거요 라며 별 의미 없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이게 맞아요?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일 다시 가야 하는 이 상황도 너무 웃기는 것 같은데 시댁 경력직 분들 이거 뭐죠? 저 혹시 잘못 걸린 건가요? 근데 김장하고 나서 수육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나는 쓰니도 이해가 안 되네 거기서 해보고 싶다는 말을 도대체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자초한 거야 댓글 해보고 싶었다며 그럼 해봐라 이러면서 해마다 너 불러가지고 시킬 거야 여하튼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번에는요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적어도 올해 김장은 빠져나올 구멍이 아예 하나도 없다 이거지 가서 잘 치대라 2번 해보고 싶었어요 라니 진짜 개 멍청해 보인다 아니 거기서 잘 보이려고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 와서 저 혹시 잘못 걸린 걸까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뭔데 너? 3번 이런 멍청한 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결혼해서 인생 다 망친 뒤 판에 또 와가지고 시댁 욕을 하고 글 쓰는 거지 그래요 남의 집 김장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남의 부모에게도 오지게 잘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친에게는 미리 네가 한여로서 능력 잘하는 걸 잘 어필해 보세요 4번 너무 멍청한데? 혹시 이거 주작 아닌가요? 그리고 절인 배추 40kg도 아니고 그냥 배추 40포기도 아니고 배추 40kg라니 미친 거 아닌가? 네 됐으니 아 그게 절인 배추 40kg라고 들었어요 이거 양 가름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둘이서 하기에 너무 많은가요? 뭐? 이 와중에 둘이서 한다고? 그러니까 너랑 너네 예비 시모만 한다 이건가? 네 남친은 안 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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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여행 후 몸살 나서 몸져 누웠다고 하세요 아 이게 본문에 좀 잘렸는데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기분 나빠한다 그럼 바로 걸러야 됩니다 웨느리 될 사람 부려먹을 생각에 40kg를 시킨 거면 아예 그냥 기본이 안 된 인간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즉 평소처럼 본인이 하던 양일 테니까 그럼 쓴이가 오든 말든 자기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진 않거든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몸 상태가 좋진 않아서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근데요 걸러야 된다는 거 혹시 파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할 거라고 야 파혼이지 그럼 이혼이겠냐? 너 뭐야? 분수야? 네 제가 평소 분수기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순수하게 김장 문화가 궁금했던 거고요 또 김치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려 하나 없이 갑자기 자고 가라며 김장에 투입시키는 거 이거는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보여서 많이 거북했던 겁니다 물론 똑바로 대체를 못한 제 잘못도 분명 있겠죠 있으니 본문문도 이상한데 대댓글을 더 이상해 개 멍청하게 대처하며 잘 보이고 싶었다 이러더니 이러더니 또 대댓글로는 갑자기 패미의 여전사처럼 달았네 너 뭐야? 제가 멍청해서 대처를 못한 건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나요? 패미의 여전사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참에 여성학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푸하! 아니 도대체 쓴 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을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나 그래? 어? 니마 니가 그렇게 호구처럼 굴면 결혼 후가 더 그지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시받고 하대받는 겁니다 이 자리는 니가 만드는 거라고 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몸종처럼 부려먹을 게 뻔하다 이거지 어? 잘 보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성격은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그런 며느리가 돼야 돼요 남친한테는 엄마가 불러서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님은 진짜로 친정에 가버려 그리고 시댁에는 남친만 보내는 거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시집살이를 시켰다며 우리 엄마가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못 간다 일부러 나를 부른 것 같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남친에게는 니가 알아서 잘 둘러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만약 이 정도 실드도 못 쳐주는 놈이라면 이건 정말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드를 알아서 잘 쳐도 마찬가지 결혼하기 전까지 앞으로 그 집에 절대 찾아가지 말고 그냥 있어 됐으니 그래요 잘 보여야 된다고 제 스스로를 세뇌했던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주신 조언 정말 잘 새겨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2번 아니 뭔 소리야 그냥 싫다고 마음 바뀐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엄마까지 팔아 비루한 거짓말을 왜 해 뭐 죄지언이야 지금 이거 핑계를 만들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될지 말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둘 다 배우자 부모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왜 여자들만 못 끼워가지고 안달일까 이해가 안 되네 6번 김장후 수육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여기서 웃고 갑니다 아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뭐야 이것도 남이 해주는 게 맛있는 거야 그 어설픈 손으로 하루 종일 김장하고 파김치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네가 도운 그 상차림 아니 그 전에 설마 네가 일 다 하고 쉬고 있으면 시험만 될 사람이 알아서 거하게 한 상 차려줄 거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건 진짜 아닐 거라 본다 그래서 거기서 수육맛이 제대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야 뒷정리 안 해도 되는 보쌈 전문점에서 먹는 게 훨씬 아니 100배는 더 맛있습니다 아 물론 남이 해놓은 김장이랑 수육도 당연히 맛있겠죠 네가 한 건 맛없어 남이 해줘야 맛있는 거야 남이 7번 얘 본문도 그렇고 대댓글 상태까지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유턴 기회를 대놓고 주고 있는데 왜 못 하나 처먹니 그게 수육이 처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애는 저렇게 살게 그냥 내꾸자고 8번 저기요 미친 거예요 지금 김장 수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구석도 문제고 쓰니 대처도 문제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김장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망말을 해요 망말을 당장 도망이나 가라고 미친 거 아니야 뭘 해 네데스윙 그게요 말 자체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거라서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김장을 하자는 말에 거부감이 든 게 아니라 갑자기 자고 가라 예정에도 없는데 이러면서 저의 일정은 묻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나오는 그 태도가 너무 싫었고 그런 만큼 이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해 등신아 뭘 쳐 묻고 앉았어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잘 보이고 싶다 이거죠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아니 왜 거기서 말을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쳐 징징거려 네가 이러면 우리가 다 같이 시댁 욕이라도 해줄 거라고 여긴 겁니까? 아니 그래 우리가 같이 욕을 하면 뭐 어쩔 건데 어? 넌 그래도 무조건 결혼할 거잖아 안 그래요? 10번 그래 이런 여자도 있어야 아이도 많이 태어나고 그러는 거지 결혼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수영 많이 쳐드시고 애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진정한 후기는 잠시 후 2부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본문과 상관은 없는데 그냥 수육 이야기 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그 보통 수육이라고 하면 요즘에 전문점, 일반 가게 아니 보통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돼지고기 삶을 때 막 뭐 된장, 커피 이것저것 넣잖아요 무슨 이파리도 집어넣고 월계수 이파리인가 아무튼 돼지 냄새 잡는다고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삶잖아요 그러면 3점 많이 먹어도 한 5점밖에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질려가지고 너무 물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냐면 제가 먹을 건 제가 삶아 먹거든요 그냥 그냥 삶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물에다가 그냥 흐윽게 삶아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썰어 먹으면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그게 식었을 때 신김치랑 마늘, 고추 이렇게 된장 먹으면 한 옛날에 어릴 때 동네 잔치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돼지 삶아가지고 플라스틱 접시에 조금씩 담아주는 거 딱 그 맛이 나 돼지 냄새가 난다고 나는 그게 더 좋거든 그냥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그런지 아니면 나만 그런지 아무튼 잠시 후에 2분까지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